야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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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뭐야 옛날 옛날에 4명의 여자들이 살고 있었대 근데 그 4명의 여자들이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 그거는 들은 적 있다 근데 이쁜건 보장을 못한다 이쁜건 보장을 못한다 이쁜건 보장을 못한다 근데 한명은 광대도 크고 재즈 잘하고 콧구멍 크고 키도 크고 그렇다던데 그래서 사실 내가 소개를 해줘 템포가 그래? 템포가 조금 느린 것 같으니까 조금만 빠르게 오키오키일게요 오키도키 1,2,1,2,3,4 1,2,1,2,3,4 1,2,3,4 1,2,3,4 1,2,3,4 1,2,3,4 1,2,3,4 1,2,3,4 1,2,3,4 2,3,4 1,2,3,4 1,2,3,4 3,4,4 워워워워 와오호 오오호 예 재재재강둥 잊힌 진실념 살펴 가볼까 원اض CSrete 원 cultivate 놀이라이라이 가벼 어떨까 소울 넘치는 이 볼이 너의 길을 보여줘 One, two, three, hit the road, yeah And don't you come back no more, no more, no more, no more, no more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처럼 그대 안에 스며들게요 눈을 뗄 수 없는 마법처럼 헤어날 수 없을 거예요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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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대 마음이 준비되었다면 우리들의 출리에 시존 예희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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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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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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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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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저희 이거 뭐지 사실 저희의 esf5 공통점 발견 못 하셨어요 저희 뭐